뱅뱅 근데 진짜 멸망하면 어떡하지? 멸망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없어? 별로 10 9 8 10 10 11 30 32 31 32 실수 아니야? 발라지고 싶었어 발톱에 먹는 거 거의 다 빠졌네 이제 안 아파? 발에다 죽게 부셨다 끝 끝 자, 컷! 멸망하면 어떡하지? 멸망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없어? 10, 9, 8 10, 9, 8 10, 9 10, 10 11 11 12 12 13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대사를 하고 터치를 했는데 시도의 시선으로 이지는 자기를 굽지도 않았는데 발톱으로 갔어요. 그 다음에 바로 터치가 되면 어떨까요? 그 다음에 대사를 하면 포인트가 닿을 것 같아요. 대사를 하고 하면 이미 거기서 산통이 깨버렸는데 자기한테 입술 터치 같은 발톱으로 손에 터치 탁 하고 그 다음에 발톱이 이렇게 하면 더 나아갈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. 조금 더 뭔가 한 발짝 가야 되는데 딱 멈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했네요. 다 어디갔어요? 다 어디갔어요? 이 앵글이 이렇게 도니까 내가 다가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한 거 같아 뮤빙어 빼라고 역시 내가 다가가는 느낌이 있어 무빙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내가 딱 보자마자 무빙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 재밌지? 할 때 갖고 가시대 집에서도 혼자서 너무 슬프다 이제 다시 한번 갈게요 10 9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2 12 13 14 15 슬쏘 아니야 말라지고 싶었어 멍들었던 거 거의 다 빠졌네 이제 안 아파? 발에다 줄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감사합니다.